워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월드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네요 다음주면은 모두 5부를 찍습니다 초선견이 조조 여포 여령기 원소 잠재력 한번 볼까요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저의 메인덱인데요 원소는 1121 그 다음 여령기 여포 같은 경우에는 22323123 나머지는 1121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비 같은 경우에 적당히 맞춰주시구요 전원 같은 경우에는 여령기는 파둑지세 여포는 폭렬 나머지는 가오 또 임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환무 같은 경우에는 여령기 견이 환무 스킬 3까지 발동시키도록 만들어놨구요 이 덱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98 메인스토리는 랩 제한이 걸려서 더이상 못갈정도입니다 이제 슬슬 2군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군덱이 있는데 바로 연소덱 그 다음 태사자덱 그리고 유관잔덱 같은 게 있는데요 인기 많은 덱 중에서 뭐할까 하다가 연소덱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소덱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옵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